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피아노로 유명한 영상 두 개를 뵙기 때문에 당황을 받고 싶어서 오늘 모셔왔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너무 충격적이네. 발도 하는데? 웃기는데? 교수민도 있어. 직접 빨리. 제가 한다고요?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? 그냥 재미있다. 근데 굳이 왜 저거를 치면 되지. 내가 특별히 피아노 헬시를 해서 뵙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나 지금 피아노 하고 있어. 빨리 찍어야겠어. 피아노 하고 있잖아. 모르겠어요. 나 이런 건 진짜 처음 해보지만 열심히 해볼게요. 다시 해볼게요. 다시 해볼게요. 미 pump 미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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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미ts 이건 너무 신나게 치면 같잖아.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. 그 아저씨는 어떻게 한 거지? 꾹 참고 했겠지 뭐 물론 이렇게 클래식에서 피아노에 되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연주하는 그런 현대음악 되게 많긴 하거든요 저 피아노 줄에다가 막 뭐를 감아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현대음악을 위한 피아노 장치가 많기는 한데 현대음악에서 그 줄을 감았을 때는 이제 어떤 새로운 사운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유튜브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노약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요즘 유행한다는 위인을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 두 가지나 아주 재밌는 시도를 해봐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?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